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홍산브랜드 정관장 글로벌 모델 이민호입니다 새로운 2021년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저는 요즘 애플 TV 플러스 드라마 빠침코 촬영과 개인 영상 작업을 아주 열심히 찍으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여러분들께 빠침코란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모두 지치고 힘든 시간들 보내고 계실 텐데 일상으로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면서 다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관장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인사드리지만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정관장과 CK장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